어? 아니. 어? 이분들 너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. 제 SNS 알고리즘에 떠요. 유명하시네요. 진짜 유명하시네요. 했다. 저기. 아유. 아유. 귀여워. 야, 유지희 눈 엄청 크다. 부리부리하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가족 유튜브 채널 이주라이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정현 그리고. 유예주. 입니다. 랜선 이모들이. 월정 씨 씨. 맞아. 맞아, 맞아. 월정 씨 씨. 야, 이렇게 또 KBS에서 만나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. 그러게요. 친분이 또 이렇게 있으신 건가요? 귀여워. 근데 비주얼이. 장난 아니에요. 진짜 너무 귀엽다. 아유, 귀여워. 어머. 애들은 발이 너무 귀엽습니다. 모발목. 어떻게 눈동자가 저렇게 크죠? 애들. 이거 억지로 빼고 있다. 오빠, 없어. 안 먹어. 어머, 귀여워. 얘들아. 랜선 이모 삼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뭐야? 조회수가 100만 원인가? 엄청 많네. 올릴 때마다 저런 거. 유진이랑은 이제 유진이가 시아 교회 친구이고 매주 또 보곤 하는데. 교회 친구구나. 아이고. 진짜 어렵다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이뻐요. 공동 육아하시네요, 그러니까. 네. 주일마다. 네. 딸 육아는 익숙해져 있고 한번 아들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 유진이네를 오늘 초대했어요. 공동 육아하면 시간도 참 빨리 가더라고요. 시간 진짜 빨리 가고. 드림들고 일단. 맞아요. 저는 이제 일을 쉬면서 또래 엄마들하고 같은 교구가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지금도 교류를 해요. 그래서 태희 씨 같은 경우는 저희 애랑 두 번째, 둘째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. 아, 진짜요? 그래서 좀 더 이제 육아템 같은 거 그런 거 약간 공유가 가능하죠. 신혜라 씨, 오연수 씨도 있고 또 신혜라 씨 같은 경우는 또 육아 프로를 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 도움도 많이 받고. 맞아, 저희 와이퍼랑도 같이 하고.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. 시아 누구야? 시아야, 쪼유쪼. 시아야 누구야? 갈 거야, 형. 삼촌. 갈 거야, 형. 삼촌. 삼촌을 또 되게 좋아해요. 삼촌 엄청 좋아해요. 시아 잘 있었어? 오,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, 어서 오세요. 네, 들어갔습니다. 들어갈게요. 우리 시아 너무 가벼워. 어떡하지? 오랜만이야, 잘 있었어? 조이준. 유준아. 어? 자, 누구야? 조이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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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너. 오, 유준아. 아이고. 유준아, 시아. 응. 어, 누구야? 응. 응. 이거 뭐 한 거야? 이거 뭐예요? 유준이 약간 신나는 거 같은데. 신기해? 뭐가 많지. 오, 신나? 내가 지난주에 교배 줘봐. 내가 지난주에 교배 줘봐. 장난감에 부딪혔네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시아, 시아도 걱정해 주는데. 아, 시아 착해라. 오, 줬어. 시아 좋았어, 지금. 걸어가지고. 조이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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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시아도 넣어보세요. 자, 시아도 넣어보세요. 같이 해봐. 같이 넣어봐. 같이 해봐. 어이, 잘했어. 아이, 잘했어. 아이, 잘했어, 시아.